반갑군 선택하여라 보자기 보스 유무를 획득합니다 핵융한 망치 핵융한 망치면은 또 교훈각을 보라는 섬탑의 깊은 뜻 시 있진 않았겠지만 나한테 교훈을 모르는 다운로드 합류가 좋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번한테 호잰데 왜 그래. 2번이 뭐라면 몰라. 들어주지. 펜터그래프 돌려쟁이. 강화를 못해. 강화하고 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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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물 때리네. 라베님 제발. 골드도 넣어준다고. 아이... 잘나오긴 했는데. 잘나오긴 진짜 잘나왔네. 잘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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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하하! 대당이 게임 스탑 사색 재련의 축복 영채화 아씨 영채화 오! 그릇 우존이 체력 먹자 뚱땡이 컷이 안되네 뚱땡이 컷 내 영채화 퍼뜨려 뚱땡이 뚱땡 뚱땡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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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 하하 아 아니 데우스나 기나 저거 왜 자꾸 저 터넷 잡혀가지고 아이스크림 아니 왜 자꾸 저 터넷 잡히냐고 아 왜그래 아이씨 아이스크림 돌려차게 하나 더 할까? 두 장이면 되겠지 집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게임스톱 올랐으면 왼쪽 가자 올랐다 왼쪽 가자 하아 뚱땡이 둘이서 뭐하는 거야 어서 역시 게임스톱 답을 알고 있었어 내게 그 집단지성인가 그건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해야지 이렇게 해당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는 거야 손절 고민 되게 많이 되네 지금 연타 카드 없어가지고 손절 그렇게 안 좋을 건데 정제든 혼돈 정혼돈 정혼돈색 힘든게 분화나와서 진노할 수도 있고 사색나와서 턴중될 수도 있고 분리타임 손목 검스타댓 영채화색에 다 빠지는거 봐 아이 신선을 얻어서 사색나는 여행이 없었을 때 성장에 다 빠지는거에요 위험한 사람이 오일입니다 부산은 여행이 없었을 때 부산은 여행이 없었을 때 부산은 여행이 없었을 때 신성하게는 안 됐을 겁니다. 상린림들 상림림들 상림림들 강림 빠세 라그나로크 아이스크림 마술 칼날 딜은 돌차 두개 있으면 될거같아 강림재료만 더 들고 가면 될거같은데 클리어함 86% 90%던데 마지막에 애가도 뭐 커피하는게 되게 아니 잡았자 피가 안차 저 지력이 없어서 그럼 지금 불에서 할 수 있는거 없네 오코스트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 진노카드 강림카드 좀 더 찾아야겠네 진노카드 없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퇴업장치 기념품 퇴업장치 퇴업장치 ja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첩 포션, 민첩 포션 들고 갈 만한데, 숭배, 숭배도 들고 갈 만한데, 근데 숭배 밸류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, 아이스크림이라 들고 갈 만한데, 근데 지금 수비가 안 되잖아. 수비 수단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는데. 히히 유불. 히히 유불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흰게 갈석 턱턱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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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턱턱턱 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턱턱턱턱 티맥 병요정 이숭배 자리어풍 수비할 거 찾으려면 지금 맹궁 디펙트 맥스 턱턱턱턱 턱턱턱턱 턱턱턱턱턱 턱턱턱턱턱 명상 풀어도 상관없는거죠 불 아무것도 안합니다 불 아무것도 안합니다 턱턱턱턱 턱턱턱 턱턱턱 숭배 아세 수비할 거나 줘봐 빨리 아니면은 적어주든가 아이 감각석이나 뜨지 광기 먹을 만은 할 것 같은데 먹어도 별 이득은 없을 것 같은데 감각석 이벤트 너도 왜 볼만한지 안 나오네 러프어 수고 견지 포션 부복 부복복 쪼개는 가면 부복 공림 실수 수비할 거 챙겨야 되는데 수비할 거 안 나오는데 지배 지배로 돌차 코스트 깎는 거 할 만한데 근데 결국에 수비 할 게 나와야 되는데 4평으로 드론을 챙길까 불같음 불같음 대신귀 여운 불같음을 드리겠습니다 강림밤 강림밤입니다 염원으로 흰 버프 받기 아니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 딜 말고 다른 게 다 모자라지 안타깨 하얀 아 2 3 사사 아니 왜 캣 수비할 근덕지가 안나오냐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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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건 너무 아프다. 잘 가고. 결과 선택. 클리어함. 82%. 보급상자. 살 게 없다. 맹공이라도 주든가. 왜 이렇게 카드가 다 그지같이 나오냐. 파밍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. 드심이 응깨 싹. 변함. 크으. 큰일 좀 바뀌는 것 같아. 구글. 어김없이 버퍼특을 하는구나 100년 퍼즐 아니 수비가 안되잖아 영체와 세게 영체와 세게 쓰고 세 턴에 심장 200 200 200 200 넣으면 잡긴 하네 오늘의 갭을 200 200 200 200 100 200 200 000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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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